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또 힘차게 이번 한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에서도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주 금요일에 시황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요. 발표됐던 좀 중요한 지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수 중에 하나죠.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자 근데 보시면 헤드라인 PC와 지금 코어 PC가 모두 다 지금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자 우선 헤드라인부터 보시면 이전 예측치와 동일한 수준 딱 2.6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0.3, 예측보다도 0.1% 하회를 하면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그림들이 완연하게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지금 적용이 돼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이번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시각으로 2월 1일 목요일 새벽이죠. 미국 시각으로는 1월 31일인데 FMC 미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금리에 대한 예측치는 시장이나 전문가가 모두 다 동일하게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3월과 5월에 있을 FMC를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무게감은 아마도 5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FMC 미팅의 성명서에서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또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고용지표들과 그리고 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동안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지지 구간을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41.9K로 22MA에 정확하게 딱 걸려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0.3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14% 그 외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혼조세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주말 동안에 반등을 했다가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철형시장 기준으로는 52.41%입니다. 네 공포미 탐욕지수는 한계단 상승을 해서 55로 지금 중립해서 탐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11일차까지의 거래량을 봤을 때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지금 그레이스케일 GBTC의 물량 매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블랙락의 IBI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적인 큰 상승 추세에서는 조금씩 꺾여가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GBTC와 이제 비슷한 정도 수준의 거래량들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GBTC 거래량의 3분의 2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GBTC가 지금 거래 7일차에서 굉장히 많은 유출량들이 있었는데 그 유출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꺾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개 ETF의 거래량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블랙락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여기 지금 비트와이즈와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지금 GBTC가 훨씬 더 급격하게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유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일간의 ETF 거래에서 전체 순유임량은 한 7억 6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총 금액은 한 1조가 조금 넘는 정도의 순유임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온체인지 표들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해서 38.5K를 일시적으로 하회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37.9K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구간 바로 이 단기 보유자 쇼터 몰더들의 실현 가격까지 가는 고의 그 과정에서 바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쇼터 몰더들의 어떤 실현 가격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단기 보유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다가오게 됐을 때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크게 하락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손익 분기점이거든요. 그 구간까지 다가오게 되면 시장이 더 베어리시하다. 즉 시장이 더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더 많은 물량들을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왔는데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매입 구간이다. 더 많은 매입의 기회들 바이더디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 단기 보유자들이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은요. 비단 단기 보유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물량들을 주어 담은 주체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고래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을 100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100개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들, 이 고래들은 대부분이 다 비트코인을 이 구간에서 매입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집계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을 일반적으로 고래라고 합니다. 이 고래들의 주소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구간들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팔고 계속 흔들릴 수 있지만 고래들은 계속해서 굳건하게 물량들을 모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 가격 전망들도 좀 볼 텐데 지금 고래들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9월 말부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가치가 상승의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하락하던 이 추세들이 9월부터 반등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월간에 총 94.2억 달러 규모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시장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행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미디어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블랙락에 드러나지 않은 호재라고 해서 글로벌 할당 펀드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할당 펀드라는 것은 일반 소매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이 펀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어떤 기업이나 정부 채권, 증권 등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산을 할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어떤 상품에서는 주식 60%, 채권 40%라는 6대4 포트폴리오를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글로벌 할당 펀드에서는 이런 비율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훨씬 더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여름에 블랙락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의 비트코인 할당량을 80%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완전히 무시를 했는데 이런 어떤 전략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블랙락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은 물론 ETF에서 그치지 않을 텐데 굉장히 비트코인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말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미국을 또 대표하는 증권사 중에 한 곳이죠. 찰슈압이 아마도 비트코인 ETF레이스에 가사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또 전망을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TF스토어의 창업자인 네잇지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미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이미 결론은 나 있는데 지금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슈압이 피델리티와 굉장히 좀 친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EDXM 거래소의 어떤 증권 쪽의 주축이 피델리티와 찰슈압이죠. 그래서 둘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행보들이 좀 비슷하게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네 리플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이제 차트와 가격 분석을 보겠습니다. XRP를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이 지갑의 숫자가 꾸준히 지금 증가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만에 2배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XRP가 어떤 유동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카이코 같은 자료에도 보시면은 리플이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보다 조금 더 저평가된 구간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XRP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좀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동안에 반등에 성공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22MA 파란색 선인데 22MA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반등에 성공했는데 지금 또 일시적으로 이탈했습니다. 지금 현재 21 지수이동 평균선의 가격대가 41.9K인데 현재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41.8K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을 터치하고 상승의 추세들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공방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2MA가 살짝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RSI도 딱 중립 영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구간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MA를 이제 반등을 해서 지금 그 바로 상단이죠. 50SMA가 지금 42.8K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44.7K를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세 상승장의 어떤 랠리들을 기대하려면은 이 구간까지는 뚫고 올라가야지 아 뭔가 또 본격적인 어떤 랠리의 시동을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이에서 가격이 지금 횡보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7.9K를 회복하지 못하면 34.8K까지도 여전히 열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물대도 가격이지 현재 이 구간 41.8K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구간까지 넘고 나면은 오히려 44K 상단 부근으로는 매물대가 더 얕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세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2MA가 50SMA를 지금 뚫고 반등을 한 거죠. 그만큼 지금 골든크로스가 이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RSI 자체도 오히려 과매수 구간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상의 추세는 굉장히 강세로 어떤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4시간 봉으로 중요한 구간은 지금 43.5K를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동일하게 44.7K를 빠르게 수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22MA와 50SMA가 둘 다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50SMA까지 하향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 39.5K까지가 1차적인 또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요. 그 후에는 동일하게 37.9K가 역시나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율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블랙럭을 비롯해서 신생 ETF들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11만개가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가 아마도 1000억 달러까지 상장할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해석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프레드 크루거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으로는요. 이게 1000억 달러까지 상장하지 않고 800억 달러 정도의 자금만 들어와도 1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ETF로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이 구간에서 18만6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월을 환산하면 2억이 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슷한 의견을 내는 어떤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지펀드의 베테랑입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라고 하는 분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17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두르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한월을 환산을 하면 2억이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2024년, 2025년 이 기점을 두고서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좀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반감기 일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우리가 과거의 패턴들을 감안을 해봐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랠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주워담고 있는 것처럼 현 시점은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차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